오늘 온도가 영상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전거들 타러 나오셨어요? 뱅라입니다. 루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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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입니다. 저희가 비가 와서 2주 동안 못 타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은 탈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는데 기상청에서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걸로 해서 미리 폭발을 했었는데 아 진짜 우리나라 기상청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우 좋은 동작이에요. 그렇죠? 아... 방향... 몸이 뒤에 있어요. 롤비님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롤비님 아까... 아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3주 만에 타는 거라 다들 몸이... 오 나이스! 롤비님... 롤비님... 조금씩 감 잡기 시작했어요. 롤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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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됐다고 쳐줄게요 짜신님이 살짝 긴장 탔구요 아 긴장 탔어요 긴장 탔어요 루피님이 이제 완전 감 잡았어요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초중급 여기로 올라가면 되구요 5로 올라가도 여기로 올라가면 조금 상급 중에서도 하상급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대박이구요 엑스코스 콜 오우 가볍게 꼼인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 성공 경험이 있구요 이거 뭐죠? 세모와 엑스사이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효 이 코스는 얼마전에 개발한 코스인데 많이들 재밌어해요 안되는 사람은 안돼요 자신님 세모 세모 도전합니다 세모 아니에요 엑스로 올라갔어요 뒷바퀴 기준입니다 세모로 올라갔어요 세모로 훨헣 세모에요 그러나 못올라갔어요 으 으 아 아 아 아 아 3 불필 선수 간만에 나와서 지금 감이 안와요 좋아요 아 이거 성공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화 선수 안좋아요 안좋아요 참 신기한게 3주 안탔다고 이렇게 실력의 차이가 실력이 다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전부 다들 별빛이 이제 처음에 요 어디에 허리 다 쳐 볼 것 같애 별빛이 또 꼴창 으로 올라갔어요 뭐요 나 신념이지 허리 부상으로 더 많이 셨어요 어 좋아요 일단 5 예 5 5로 성공했어요 예 예 으 아 왜 그러세요 또 안됐어요 백마산수는 어떤 나라가 겁나 잘 타고 어떤 나라 그저 그렇고 그저 그런 날이죠 오늘 다시니 됐어요 아 아깝습니다 폐다리가서 다 버리네 못잡고 수 없어요 루피님 각종 부상에 시달리고 간만이 나와서 아직 감이 잘 안오고 있어요 루피님 좋아요 아 아깝습니다 이번엔 몸동작은 좋았는데 백마님 오늘 여기서 하산 할 것 같아요 꼴랑 두개 하고 하산 좋았는데 잘 잡았어요 아 이래서 방탄이 꼭 필요한거에요 한건 하셨습니다 한건 하셨습니다 또 한명 살렸어요 진짜 훌륭한 방탄입니다 카스님 보시다시피 카스님이 저기 폼으로 서있는거 아니에요 열역불렸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실패입니다 세모로 올라갔어요 세모 세모입니다 아깝게 또 못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방탄인 방탄 됐다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엑스 성공했습니다 보시면 오엑스가 있고 가운데 세모가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도 금밝고 올라가면 금오에요 별로 안쳐주는 금오 확실한 오가 아니에요 자 오 도전합니다 오 왠지 세모 정도 세모로 갔어요 루피님 루피님 이제 살살 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볼때 차라리 높이 놓였는데 집 밖이 잘 넘어간다 루피님 으악 완전한 오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어렵네 간만에 19분 코스 자 루피님 중상급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 잘 꺾어야 되요 자 못 꺾으면 될게요 코피를 꺾어야 되구요 아이 아이 아 아이 없어요 요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엄청 어려운 코스는 아닌데 요령이 있어야 되요 요령이 요령이 아 바로 꺾었어요 한방에 해버렸습니다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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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자 루피 선수 아유 루피님 아유 왜 이리 전화 틀었어요 전화 틀었어요 백만님 백만님 이딴건 껌이다 오 오 아 아 아 아깝네요 조금 늦게 합류한 동구리아빠 스탠딩 스탠딩 자랑을 살짝 하고 올라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 좋아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우 자축 성공자축 호핑되겠습니다 따시님이 성공하니까 좋겠다 씨 흐흐흐흐흐 안 좋겠다 씨 흐흐흐흐흨 스탠딩 아 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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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가스님 도전합니다 어 어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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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거의 다 했는데 스탠딩 스탠딩 오! 좋은 작전이예요. 좋은 작전이예요. 아! 작전만 좋았어. 어우 좋아요. 동물이 아빠. 잘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간만에 대놓고 반칙 코스. 반칙을 여름껏 잘해야 성공이 가능한데 엔진을 내시네요. 반칙을 하라고 했더니 엔진을 내셔. 장마통에 코스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동물이 아빠. 반칙을 잘해야 돼요. 들어갔어요. 벤드링 반칙 쳐주고요. 발만 안 내리면 돼요. 등도 한 번씩 긋고. 등간해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직 안 죽었어. 반칙도 너무하네. 지금 똥꼬를 긁고 있어요. 똥꼬를 긁고 있어요. 그러나 싫대입니다. 치질이 심한가요? 반칙을 잘해야 돼요. 발만 안 내리면 땅에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요. 전기차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핸드릭 반칙 이런 거 없어요. 발만 땅에 안 담으면 돼요. 전기차예요. 뒷바퀴가 안 올라가. 뒷바퀴가 안 올라가. 따시님. 요령을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렸어요. 뒷바퀴가 안 올라가. 좋아요. 너무 많이. 뒷바퀴가 안 올라가. 뒷바퀴가 안 올라가. 일단 해서.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뒷바퀴가 안 올라가. 뒷바퀴가 안 올라가. 좋아요. 됐다. 됐어요. 이제. 앞바퀴가. 핸들 걸렸어. 진짜.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핸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핸들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까 밑장 뺐어요. 만에 하는 거라 그런지 아직 성공은 없어요. 쭉 뽑아 올라가야 돼요. 네. 좋아요. 일단.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살릴. 일단은. 연속되고 있는 반칙이에요. 핸들이 많지게 뭐 별거 다 나와요. 틀어야돼요. 앞을. 아. 아. 뒷바퀴. 저기로 아빠. 좋아요. 뺐어요. 아하. 핸들이 안 빠졌어. 아하. 핸들이 안 빠졌어. 핸들이 안 빠졌어. 아하. 핏살기로. 핸들이 아직 안 빠져 나갔어요. 핸들을 빼야돼요. 아하. 뒷바퀴를 어떻게 올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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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났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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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이. 이번에도 또 못 빠져 나갔어요. 아하. 방법이 없어. 자. 백만 선수. 그렇죠. 그렇죠. 오. 백만 선수. 데리고 반칙. 아하. 아하. 거기서 이쪽으로. 일단 이렇게 기울여서. 그렇게. 그렇게 기울여서 살려내야지. 아. 나쁘진 않아요. 좋아. 좋아요. 오. 오. 왠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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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성공입니다. 오. 성공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뭐. 아. 까졌어. 오. 피났어. 보호대 했었지. 아하. 아하. 동굴이 아빠가. 상처뿐인. 영광을. 했는데. 반칙 없이 했어요. 동굴이 아빠. 응. 끄셔나 보자. 끄기 한번 넣었는데. 아. 글루감 없어요. 글루감 없어요. 맞아요. 끄시. 끄시. 빠져나갔어요. 오. 좋아요. 아하.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씨님. 아하. 너무 많이 저쪽으로 갔는데. 네. 그렇게 하면 없으니까. 좋아요. 좋아. 아하. 좋았네. 아하 좋았네. 조피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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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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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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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올라가요. 자. 억지로라도. 아하. 하하하하. 너무 대놓고 반칙을 하면은. 오랫동안 반칙을 하면은. 시청자들이 짜증을 내요. 자. 자. 확 밀면서. 하고 있어요. 어찐간에. 오면서. 하하하하. 이거. 자. 감기. 빨리 감겠습니다. 자. 뒷바퀴를 오른쪽으로. 그렇지. 아하. 되겠네. 네. 좋아요. 아하. 자. 겨울빈님이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요령을 알아냈어요. 그렇죠. 아휴. 발을 또 뺀어. 좋아요. 어. 됐다. 박치고 올라가요. 아하. 그걸 왜 또 내려오. 자. 백만님도 할 수 있다. 하하. 하하. 좋아요. 어. 좋아요. 아하. 조아. 나이스. 딱스 님. 아하.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됐어요. 아하. 다스 님. 됐어요. 살렸어요? 아하. 잘갔습니다. 살렸어요. 아하. 맑았어요. 백만님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반칙하고요 반칙으로 살려내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 오른쪽으로 됐어요 등어리로 밀면서 출발하면 돼요 대놓고 반칙 반칙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코스 둘 셋 셋 출발 나이스 성공입니다 반찬이 성공입니다 가스님 좋습니다 이번에 좋아요 많이갔어요 그렇죠 훅 지나가고요 일단 일단은 지나가야 되는 저울빛님 앞바퀴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보겠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갔어요 이러면 없어요 없는데 살립니다 반칙을 잘하면 돼요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반칙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칙 어렵죠 저걸 띄워서 오른쪽 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적절하게 반칙을 잘 이용했어요 성공입니다 PHIL V4 JV G3 G3 B